Lawsuit. 소송이란 뜻이죠. 꼭 외워듯이 할 표현들. File a lawsuit against 누구누구. File a lawsuit against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File a lawsuit against 누구누구. Settle a lawsuit. 소송을 해결하다란 뜻이죠. Settle a lawsuit. 그래서 소송을 화해하다. 소송을 화해로 종결짓다란 뜻입니다. Pay a hundred thousand dollars. 10만 달러를 지급하다. To settle a lawsuit. 소송을 화해하기 위해서요. To settle a lawsuit. 소송을 화해하기 위해서. File을 보시면 세로주를 의미합니다. 세로주를 File이라고 하죠. 앞뒤로 늘어서 있는 줄을 File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늘어서 있는 가로줄은 Row라고 하죠. Row. R-O-W. Row. 그래서 세로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철도 File이라고 하죠. 동사로 철하다. 철하여 정리보관하다 할 때 File. 철하다. 철하여 정리보관하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할 거. 고소 등을 제기하다. 제출하다. 제기하다. 제출하다. File a suit. 이렇게 File을 씁니다. File a suit. 소송을 제기하다. File 대신에 Bring을 쓸 수 있겠죠. Bring a suit. 누구누구를 상대로. Against가 옵니다. Against 누구누구. File a suit. Bring a suit. Against 누구누구. File a lawsuit against a company.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File a lawsuit. Against a company. 그 다음에 File complaints. Against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다. File complaints. Against 누구누구. File complaints. Against 누구누구. File complaints. With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의 민원을 제기하다. 항의서를 제출하다. File complaints. With 누구누구. 이렇게 With가 오면 누구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 따위의 민원을 제기하다. 이라는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그 다음에 파일 for divorce. 이혼 소송을 신청하다. 파일 for bankruptcy. 파산 신청을 하다. 이렇게 뭐뭐를 신청하다 할 때는 파일 for...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대학 즉 UC Davis 대학을 상대로 Against 누구누구 이렇게 Against가 쓰고 있다는 거 잘 익혀두시고요.